타이밍 기가 막히네. 지금 막 수영하러 나왔는데. 물에 들어가 있으면 통화 못하니까? 수영하면서 동시에 통화는 안 되잖아. 육지와 바다 사이의 그 찰나를 니가 잡은 거라고. 어… 너 혹시 신경 쓰여? 아까 그… 소리 말이야.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 건지, 숨은 어떻게 쉬는 건지 좀 알려줘. 아, 그 전에 아까 전에 만나던 그 누나가 진짜 괜찮았는데 라는 말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. 뭐… 나하곤 애초에 잘 안 맞는 사람이었어. 성향도 극단적으로 달랐고. 또… 마음 간 적도 없는… 하… 왜 변명하는 거 같지? 넌 뭔가 달라. 내가 이런 표현에 능숙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좀 그런데. 니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건 확실해. 어쨌든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몰라. 알고 싶지도 않고.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.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인데. 뭐 예전에도 신경 안 쓰긴 했지만. 그래서 안 좋게 끝난 것도 있을 걸. 아마. 이런… 또 괜한 말까지 튀어나왔다. 나 수영하러 가. 이따 연락할게. 민간은